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정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안전에 관련된 건데요. 저 제목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런 제목이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만들기도 했는데 사실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지금 나왔던 내용들 이번에 지금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교육에 관련된 게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첨단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남아서 그거를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해양대계에 이미 회사인공지능보안학부라는 학부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왜 그런 교육이 필요하냐? 회계사들한테. 그리고 결론적으로 향후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되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하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일단은 목적이나 배경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친환경이든 그린하우스 케이스든 그다음에 전기추진선바, 자유로랑선바 등등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요. 아마 이어서 박기명 팀장님께서 사이버부안에까지도 말씀해 주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회사 안전망이라고 제가 제목에 썼는데 회사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회사에서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이프트 네트라고 되어 있고 Search and Rescue라는 이름으로 해서 GMDSS라는 장비를 가지고서 수색구조를 하는 거죠. 나 여기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5분 만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회사 안전망, 영어로도 똑같죠. 세이프, 넷, 붙였습니다. 저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런 거를 갖다가 회계이사들이 현재 배우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이버 테러 망으로 전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MDSS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위성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설마설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선박은 항구에서 출발해서 다음 항구까지 갈 때까지 고립된 사회가 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육성과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이겠죠. 주로 위성통신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회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다양한 첨단 기술이 되겠죠. 현재 저희 애들도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좋다는 건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무지막지한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선박에 적용되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많은 연선들이 하셨던 것처럼 아이악세 규정이라든가 그린하우스 가스, 사이버보안 등등 회기사가 담당해야 될 것들은 어마무시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기사에 관련돼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해양대학에서는 회기사를 옛날부터 양성해 왔었기 때문에 교육을 갖다가 미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회사 안전망은 어차피 모든 기술의 총체적인 관리는 회기사가 해야 되니 회기사의 능력에 따라서 글로벌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회사 안전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자유로낭선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아셨는데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자유로낭선박 연구 책임제를 맡고 있고 지금 5년째 자유로낭선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낭선박이 되면 회기사가 없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자유로낭선박 덕분에 오히려 회기사의 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자유로낭선박은 뮤닌 프로젝트라고 해서 2014년부터 태동이 되었고 IMA에서도 레벨 1, 2, 3, 4 해서 나눠져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면서 2019년도에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상용가가 언제가 될 것이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세계적인 금융회사입니다. 보험회사죠. 사실은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보험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편익이 돼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세 가지를 물어보죠. 솔직히 말해서는 금융적으로 도움이 됩니까?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송불인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편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뿐이죠. 그래서 알리안트에서는 이 짓은 19년대에 뭐라고 그랬냐면 왜 자유로낭선박을 해야 돼? 연료를 적을 감할 수 있고 경제적 편익수 얻을 수 있고 회기사라든가 다른 인적 용인에 대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이네요. 라고 하면서 그럼 뭐 해결해야 되느냐? 물어봤어요. 다섯 가지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국제법이 만들어진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해운은 국제법이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줘야 된대요. 한 번 사고가 났는데 다 망하는 보험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세 번째, 그 배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니? 자동차야 아무리 비싸야 한 2억 3억 롤스로이스 해가지고 뒤리박아도 되지만 선박을 갖다가 어떻게 테스트할 거야? 가능해? 네 번째, 사이버보험은 어떻게 할래?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하면서 회기사도 없고 배는 통신망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이버보안의 테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할래?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통신은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언제? 2019년도에. 현재 2024년도죠. 언제까지 이 고민화만 가지고 갈 것이냐? 일단 규정에 관련된 건 2032년에 IEMO에서 마스코드 강제화, 코드를 발효시킨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보험의 문제. 이제는 보험회사에서도 O 될 것이다. IEMO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스트 문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까 우리 해양수산부의 국장님이 오신 것처럼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천천히 될 거예요. 그다음에 사이버보안. 이거는 해답이 없어요. 양자역학을 가지고 사이버보안을 만든답니다. 내가 막았어. 저 사람이 뚫렸어. 그럼 저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이버보안에 관련된 것은 죽을 때까지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창가 방패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선박에 관련된 것은 잘 지키고 있을 것이다. 통신 문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스타링크가 된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된다면 통신에 대한 문제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뭘 하고 있느냐? 일본.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이 자료는 2020, 2020 세미나라고 해서 작년 말에 한 건데 일본도 전 세계적으로 자유로랑 선박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연구를 개발하고 있죠. 이미 다 성공했다고도 나와 있는데 이랬습니다. 아직 부족해. 자, 금년부터 해가지고 뭘 연구를 할 것이냐? 선박에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거의 100년에 한 꼴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생겼을 때 우리는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달라요. 육상하고. 그런데 아직 신뢰할 수도 없는데 뭘 성공했다고 하느냐?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계하고 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2030년까지 테스트를 하겠다고 작년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없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쓸 수 있는 해양산업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일본은 2015년도부터 유럽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었느냐? 장비 만드는 회사, 선박회사, 정부 다 들어와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이면서 천천히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구축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 유럽은 2022년도에 자일운항 선박 원격 제외로 하겠다는 회사까지도 만들었어요. 아주 용감한 젊은 선장들입니다. 가능하죠. 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 나라 사이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중소형 선박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파일로터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돼가지고는 할 수 있어. 한국. 앞에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년이 경과가 됐고 내년에 끝나는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한국 역시도 전 세계에서 어떤가는 자일운항 선박의 개발 종주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격 제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5년 동안 개발하면서 금년도에 실습선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원격 제외를 성공을 했다. 그리고 원격 제어 인프라라든가 시스템, 센터까지 구축해놨다. 그래서 한국도 열심히 자일운항 선박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러다가 IEMO에서 결국에는 코드를 만들고 코드가 뭐냐면 국제 규정입니다. 국제 규정이 있어야지만 자일운항 선박을 테스트를 하든 만들든 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간히 나왔었는데 엊그저께 IEMO 갔다 온 분들이 줬던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IEMO에 워킹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서는 원래 금년도에 비강제 코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미흡합니다. 이게 뭐가 미흡하냐? 너무 성급하다. 아까 우리 IEMO에서 나온 매당께서도 IEMO가 느리다 그러는데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야 지금 당장 오늘을 테스트하면 되지만 선박인 경우에는 당장 할 수가 없어요. 얼마만한 손실을 누가 보장을 할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쯤에 비강제 코드 만들고 그리고 2032년도에 만들자 그랬는데 언제 그럼 이 법을 개발을 마치냐? 2028년경이면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2032년간 8년 남았다고 하는데 8년 전 4년, 한 5년 남았습니다. 5년 안에 이러한 걸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냐는 문제는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양대학에서는 이미 그런 학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또 디지털 트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운이 해기사가 배를 모른 그러한 경영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제는 디지털 트윈이 되면서 중국의 개념입니다. 조선소에서 설계를 해서 배를 만들어서 해운까지 하겠다. 뭐라고 조선하고 해운은 안 오느냐? 디지털 전환 시대라며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며 가상 공간에서 해운과 경영과 조선을 다 믹싱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라는 개념이 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이 방향으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과 조선이 분리가 안 된다며 앞으로는 원스탑이 된다. 그다음에 탄소세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패스. 친환경의 에너지 패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랬습니다. 이야, 뭐 그렇게 어렵게 될 수 있는지 그냥 핵 이용하죠. 핵, 뉴큘리어. 사실 1950년대, 47년인가요? 러시아에서 핵상산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려가 돼서 운행은 못했어요. 그 참에 미국에서는 핵 이용하면 되지. 핵은 친환경일까 아닐까. 몰라요, 아직도. 어느 누구도 답은 안 해주죠. 미국은 저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료를 하고 있다. 사이버 사고. 뒤쪽에서 우리 박계명 팀장님께서 더 상세해야겠지만 해양사고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해운에서도 털리고 있어요. 홍콩을 경유해서 많이 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2014년도부터 세계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니네 털린다. 털린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10기명까지 내놨어요. 그다음에 선박인 경우는 어디에다가 떨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 얘기라니까요. 그럼 전 세계는 뭐라고 있었냐. 에이, 설마. 핵의사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핵의사가 무슨 사이버 보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악사에서 야, 이러다간 다 틀리겠다 그래가지고 2000, 금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DMV에서는 도대체 이 바다 분야,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산업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뭔가 자유로랑 선박이 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기술을 분석해보자. 그런데 뾰족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일본, 중국, 한국, 노르웨이에서 하고 있는 지금 IT 기반.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인공지능, IoT, 빅타이다 다 집어넣던 그 기술들도 첨단이 되고 있는데 이팔처럼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적 요소를 갖다가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고 있질 않더라 라는 얘기를 DMV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에 노르웨이라든가 네덜란드에 DTU, NTNU라는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것을 우리 OT, IT로 두 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보면 여기 왼쪽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기술이나 시스템 가지고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이 개입되면 사이버보안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과 기계화,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2019년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위기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위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자유로랑 선박이 나왔어요. 그럼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분석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사고라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고. 9.11 테러 같은 거예요. 알고는 있으나 뻔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저게 어떤 사고냐? 모르죠. 아직. 어마묵지한 사고가 터질 수도 있겠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위기관리의 최후의 수단은 해기사를 잘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해기사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슬라이드 왜 안 넘어가죠? 오늘은 전문 인력 양성체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요. 신경강사 빨리 이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우리 해기사를 보고 제4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나오면 유세시의 물자를 제공한다. 이제는 5군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사이버 테러까지도 방어를 해야 된다. 누가? 해기사가.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라고 있던 참에 여기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전 한국양자교회 도덕기 총장님께서 저희를 불러서 회사 인공지능 보안학부 만들자. AI하고 사이버 보안할 수 있는 거. 해기사한테 그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해.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3학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모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갖다가 줘가지고 등록금 없이도 다닐 수 있도록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항해전공, 기관전공, 인공지능, 보안전공. 이거를 이제 믹싱을 시켜놨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기사 하기도 힘든데 저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30명, 30명. 그래서 현재는 한 학부가 60명으로 되어 있고요. 항해와 기관을 갖다가 분류를 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해기사 과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특성화된 과목을 갖고 있는데 지금 특성화된 과목들은 뭐냐 하면 인공지능 그리고 사이버만 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집어넣지 못하고 현재 일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항해과 계열이에요. 항해과에서도 전기전자, 역학, 수학 이런 것들은 다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몇 가지 과목만 배우면 물론 전문가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특히 기관 쪽이 더 재미있는데요. 기관 계열 쪽은 대형 엔진을 배우기 때문에 전기전자, 연력과, 공업력과, 수학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일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이버보완에 관련된 고급스러운 과목을 갖다가 몇 가지만 하더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목들은 현재 계속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학부인데요. 향후 계획은 뭐냐면 초기에 개설된 학부인데도 불구하고 대원까지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못 배웠던 것들은 대원에 가서 좀 더 고도화시키고 아니면 해기사로 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전문 재교육을 시켜서 산학 연계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재직 중인 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해기사들은 누가 가르치실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저런 것처럼 인공지능의 사이버보완 플러스 해기사에 관련된 것을 교육시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재직자, 스마트 공유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재직자를 교육시키는 것까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혼은 아이로봇으로 하겠습니다. 윌 스미스가 나오는데 2004년도에 개봉된 겁니다. 배경이 뭐냐면 2035년 인류보다 빠르게 로봇이 지나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구는 황폐화됐고 윌 스미스는 로봇을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미 로봇 시대가 됐대요. 언제? 2035년. 그런데 아이러니카하게도 IEMO에서는 2032년에 마스코드를 강제한답니다. 꿈이 아닌 거죠. 역시 용어를 만드는 분들의 상상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유로랑 선박이라고 하는 것도 먼 미래에 있지는 않다. 무수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인력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늦어졌다. 그거를 지금 한국양자학교에 있는 회사의 인공지능 보안학부에서는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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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